이 노래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바로 윌벤저스 집이네요. 아가야, 걸면 안 돼. 이거 남비야, 남비. 잘랐어요, 앞머리? 짐 캐리 스타일인데요. 배 봐, 배. 이러지 말고 형아가 맛을 보여줄게. 맛을? 형아, 우리 잘 봐. 부여봐봐. 놀겠음이, 맛술이. 형아야, 내가 더운 뭐지? 설마, 설마. 짜잔, 짜잔. 어디 갔어? 형아는 맛술파. 진짜 속았어. 아, 발견됐어, 발견됐어. 네? 그리 멀리 가지 못했어요. 그리 따르트렸어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벤틀리로 마술하는 거예요. 형이 어떻게 했는지 나 다 알아. 던긴 거 봤나? 아, 둘이 있으니까, 둘이 같이 노니까 좋다. 아, 그렇죠? 아이들끼리 놀으면 진짜 편해요, 형. 그래, 이렇게 키우는 보람이 있네. 둘이 같이 놀으면 편하죠. 뭐예요? 뭐야? 뭐예요? 120? 120도 뭐야? 120? 120? 어? 뭐야, 이거? 뭐요? 뭐, 좀 먹자. 다산 콘셉트, 다산 콘셉트. 여기저기 다 쓰여있네요. 120도 뭐야? 야. 어, 저기도? 없어. 좀 무섭지 않아요, 저런 거? 어머. 아, 뭐야? 아, 막 그러고 있잖아, 현관 옆에 숫자 써있고. 무슨 표시지, 이거? 무슨 암호 같은 건가? 사람 뜯는다. Since the highest, 2 4 4 5 스, historias, 사물, 샌ames, 사물. 이 Spons은 영어공부하고 현문은 숫자 공부하고 있는데 예. 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군부를 아직 어렵죠. 숫자보다는 그걸 먹을 거죠? 공부는 영어 공부하고, 형부는 숫자 공부하고 있는데. 벤틀린 아직 어렵죠? 숫자보다는 먹을 거죠? 다가파니? 너 이거 뭐야? 당신이 없어. 우와 저기 올라가요? 너 공부 싫어하니? 너 공부 안 할 거니? 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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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난데? 나라고? 일... 음...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아!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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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가! 나야 나! 윌리엄이야! 윌리엄이 자기 윌리엄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완전 유렉하다. 저거 넌데? 뭐가 나아? 아! 이거 맞아! 이거 120번이야! 윌리엄 버스네! 못 가세요. 이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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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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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너무 무거워다! 형이 무거웠습니다! 막ijn sì! 대ory엄! 그럼 다행 버스 타고 가세요 호주에 가세요 호주에. 이러가지고 떨고 왔어. 진짜 달랐다. 이제 집에 잡았답니다. 내려오세요. 하나 둘 셋. 서봐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구나 이렇게 120으로 도배가 된 거구나 그냥 윌리엄 입장에서도 신기할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딸 거야 아기. 됐다. 윌리엄을 또 장사?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어 나이가 최우수상 KBS인데. 나야다. 여기에 소상. 내 좋아하는 병기. 이렇게 다 그려드릴 거야. 아빠는 지금. 아빠는 그렇죠. 기가 찰 노리시겠죠. 20도 뭐야 도대체. 아 나 윌리엄. 숫자 공부 옆에 보고 아빠가 눈치는 쳤어 일단. 근데 아직 숫자 의미는 모르겠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다. 야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아빠 상인. 야 이거 진짜 이거 아니네. 어떻게 해. 120만 원? 야 윌리엄. 윌리엄. 야 이거 봐봐. 어 아빠 왜? 야. 이거 뭔지 알아? 상. 어 아빠 받은 상이지. 이거 뭐야? 120 뭐야? 이거 나의 사인이지. 니 사인이라고? 잘 봐봐. 윌리엄. 나 이름이잖아. 일리엄. 너 이름이야? 봐봐. 나 이름이 저기 있더라고. 어디. 봐봐.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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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윌리엄 너는 천재야? 천재예요 진짜. 나 앞으로 공부할 거야. 우리. 윌리엄. 어디로 갈래? 대학교. 응암동 대학교. 응암동 대학교? 응암동 대학교? 응암동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다 좋네. 쿠슘. 어? 펴. 아빠 상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 언제 막 막 할 수 있어? 진짜 중요할 때 한 번씩 다 할 수 있어. 딱 한 번 할 수 있대. 아빠가 허락해 줬어요. 응. 하나. 네 거. 딱 하나만 할 수 있어. 하나? 응. 딱 하나만. 그럼 윌리엄 거야. 사인하면. 너 어떤 거 하고. 딱 한 번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뭐 하지? 어디다 할 거예요? 자, 연락해봐. 너 네 거에다가 사인하는 거지. 장난감에? 응? 짠. 내 거. 윌리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벤틀리였네요. 뭔가 중요한 걸 사러 나왔는데요. 왜요? 우리 오늘 살 거 많아. 뭐지 장난감 안 산다. 장난감 안 산다. 왜요? 뭘 사러 왔지? 왜. 그래. 그래. 배게. 이게 엄청 많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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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게. 이거 어떤 거 배게지? 배게 사이에 밴 게. 배게 사이에 밴 게. 배게다, 이게. 안 한 배게다. 아, 윌리엄이 동생 진짜 사랑해 오니까요. 이거 진짜 무거워. 겨울이불 모일자. 겨울이불 사러 왔나 보다. 겨울이불 사러 왔나 보다. 겨울이불 사러 왔나 보다. 이불 나라 왔다. 요즘에 추워졌어요. 월동 준비 해야죠. 이불의 나라. 와, 이게 좋겠다. 핑크색 있어 여기. 지금 겨울이라 따뜻한 거 사야 해, 윌리엄. 아가, 아가. 아가야? 아가? 뺀. 뺀이야? 뺀? 아가. 뺀이야. 오, 닮았어. 오, 진짜네? 먹는 거, 역시. 먹는 모양. 아, 먹으면 안 돼. 뺀. 아이고, 강아지 모양. 뺀, 뺀, 뺀. 뺀 하고 있어? 뺀, 뺀. 뺀.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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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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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 뺀, 뺀, 뺀. 뺀, 뺀. 뺀, 뺀. 뺀, 뺀. 뺀, 뺀, 뺀. 진짜 베개 다양하다. 베개? 베개다? 응. 아이고, 또 베고 자는 건 알아가지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사자. 이거 사자고? 이거 사자. 시원시원하네. 어때? 근데 윌리엄은 약간 좀 힘들어한데? 뭘 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이거. 이게 저처럼처럼 해. 아빠, 이게 이거. 아빠, 이거 좋아. 저게 제일 따뜻한 시원이야. 그럼요. 왜 싸. 이불 보자. 이불을 봐야 돼.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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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 뭐 사는 거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 이거 만들어봐. 진짜. 오, 좋네.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아빠. 그러면 안 할까.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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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거, included? 저, 저게 좋아해? 손님을. 그래? 몰랐네. 사원 Ell, 쟌 어떡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꽃이야? 완전 지금 꽃에 꽂혔어요. 아빠, 아빠. 뭐? 이거 옷 하라고? 이건 뭔지 알고? 자고 싶어, 자고 싶어. 야! 꽃은 그렇게 좋아해? 오, 누가? 뭔데? 오, 마이 갓! 뭐? 윌리엄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샘플 좋습니다, 괜찮아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고민의 여지가 없지 않나요? 아이들한테 완전 안성맞춤인데? 그쵸? 야, 너무 민폐되면 안 돼. 어, 뛰지마. 해봐. 얘는 누구야? 이거, 버즈. 버즈. 어려서부터 버즈와의 추억이 많아요, 윌리엄이. 이거 너무 이불이 부드럽다. 너무 이쁜다. 저거 사서 가야 되거든. 좋지? 아, 계속해야 돼요, 지금. 어머, 나 옛날에 어렸을 때 보고 싶은 거 같아. 어머, 이게 좀 잘 맞는 거 같아. 또 뭘 봤어? 우와, 벤이. 혼자 했지, 그치? 우와, 호랑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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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어떻게 해? 그렇지 해달라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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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위기의 순간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마다. 그렇죠. 항상 형이 있었어요. 맞아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형 데리고 올 거야. 아니, 형이 없어 지금. 형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윌리 형? 윌리 형! 벤트리가 찾는다. 있어? 없지? 어디 간 거죠? 형이 필요한데 지금. 호랑이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형이 없어. 이 이불에 푹 빠졌네요, 지금. 이 이불 안에 있나? 아이고, 나 바빠. 아이고, 나 바빠. 찾았어. 누구야? 미카 부엌. point. 피카 부엌. point. 까다 Male 아이고. 짜잔. 누구야? 아이고. 가고 우와. 가고. 어머, 잠깐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좋아요? 어머나. 아이고, 어머, 어머. 좋아 윌리엄 너 여기서 잠들었어 나 조금 잠들었어 진짜 여기 너무 서있나봐 그치 우리 이거 살까 이거 타고 싶어 일단 이거 사가지고 가자 알았지? 아니 주호 아빠 이게 축구 경기 다음 날인데 어디 간 거예요? 예약한 거 아 네 김세한 호수랑 김영원도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요? 아빠 친구들도 왔다 갔대 오늘 그거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합 후나 피곤했을 때 좀 춥긴 한데 짧은 시간 안에 고효율을 볼 수 있는 춥다고요? 아빠도 어제 경기 뛰었잖아 그래서 경기 뛰고 나면 여기 와서 치료받는 거야 일단 마사지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귀여워 아빠가 3분 동안 이거 테라피를 해야 되거든? 뭐요? 3분? 근데 나은이가 3분 동안 건우 잘 지키고 있을 수 있어? 응 아빠가 이거 하고 1분만 있을 테니까 나은이가 건우 보고 있어? 응 자 간다 건우 뭐하고 있어? 건우? 응 혼자 놀고 있어 오 지하판 아우 저거 아플 텐데 괜찮아? 어? 엄청 아파했거든요 건우 지하판은 올라갔어 아 지하판은 올라갔어? 응 나은이가 건우 보는 거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있지 끝났다 끝났습니다 번호 보고 있어 아빠가 옷 갈아입는 동안 아이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거 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건우는 저걸로 종아리를 뭘 하는 거야 아 발목이 소중하니까 그럼요 아 저걸 어디까지 끌어올리나요? 아 저걸 어디까지 끌어올리나요? 저거 저거 뭐 따뜻한가 저게? 불살떠리기 아 희력순환이 좋고 짜잔 아빠 옷 갈아입었어 아빠 어때? 짜잔 아빠 옷 갈아입었어 아빠 어때? 아빠 옷 갈아입었어 짜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테라피길래 제거 옷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귀여워? 아빠 귀여워 하하하하 건우 이 장갑 마음에 드나 봐 건우 껴 볼래? 따다다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손보다 손이 커지니까 신기한가 봐 나은아 3분 건우 잘 볼 수 있어? 응 3분 파이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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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춥긴 한데 짧은 시간 안에 고효율을 볼 수 있는 아니 근데 진짜 무슨 테라피인데 3분 아니 아니 네 저게 크라이오 테라피라는 건데요 영하 130도 정도까지 온도를 내려 3분 동안 관리를 받는 거래요 이게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도 즐겨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호 아빠도 경기 다음날 하시는 거래요 또 뭐 항상 왔을 때 잘했어요 영하? 어? 뭐야? 아니 저게 사람이 버텨요? 몇 분 남았어요 이제 1분 10초 정도 남으셨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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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도 안 돼 여가 130도에 어떻게 있어요 얘들아 빨리 찍습니다 금방 나가 17초 16초 15초 15초 아니 20초 넘게 남으시고 네 아 난 못해 아 근데 저를 저렇게 챙겹니다 오 우와 침이 얼어버려요? 끝났습니다 응 오고란은 제 원한 거 같아요 하하하하 오고란 잠을 들었으시다가 몰라서 학원에 가게 되는 거 진짜야 얘들아 같이 와요 하하하하 뭔가 상쾌할 것 같긴 해요 나완아 건의 압박 끝 뭐야 얘들아 어디 갔지? 뭐야 얘들아 어디 갔지? 뭐야 얘들아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또? 어디 갔어? 불안하게 얘들아 소리가 방금 들렸는데 어? 여기 여기 숨었을 거 없지 어? 안 보이네? 아이 너도 어디 숨었겠지 잠깐만 진짜 어디 간 거 아니야 얘들? 어? 거운 소리 나는데? 거운 소리 같은데? 혹시 애들 안녕하세요 나 여기 있었어? 나 여기 있었어? 아니 왜 저기가 있어 아빠 엄청 자랐잖아 나 여기 있었어? 아빠 엄청 자랐잖아 어떻게 된 거죠? 아니 3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쟤 여기 분명히 잘 놀고 있었는데 어디 보자 어디 가? 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아니 옆 가게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장갑 자랑하러 갔구나 응 장갑 자랑하러 갔구나 아빠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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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누나가 찾으러 왔어요 건우는 나은이랑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맞아요 아빠 옆에서 아이도 말라요 손 봐요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엄마가 놀다가 가도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래드 트래드티 어이티 어이티티 어이티티 생각보다 안 내려가 오, 지금 연기하네. 지금 몰입했어, 몰입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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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오, 우와. 우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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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무슨 대한민국 가서 지금 연독 보는 것 같아요. 음.... 우리 변우의 저에너지는 발목에서 나와요. 아띠! 자이언트 팽티비 오! 자이언트 팽티비 난 하나뿐인 줄 알았지? 아지! 됐지! 아이고 귀여워 어... 쉬는 걸로 쉬어야지 이렇게 딱 누워있는 거다가 아빠가 들어오셨어 나 여기 있었어? 이 타이밍에 오신 거구나 아빠 너네 없어진 줄 알고 엄청 찾았잖아 하얗자 찾았다 이제 정신이 든 거야 나하나 빨리 가자 애들 잘 봐주셨어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나와 다음날 비가 내리는 오후 건너 타블리가 공항을 찾았는데요 어디 가요? 가자 나하나 공항 패시했다 아빠랑 첫 해외여행 어때? 기분이 어때? 아이고 안경 뭐야?! 마음껏 모습 좀 부리고 왔는데 어때요? 아 느낌이 있어요 앉아봐 아 아 얼굴 공개 하나요? 하나요? 얼굴 아유 공개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어머 밀당 밀당하는 거 봐 나은아 우리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 우리가 가는 곳이 대만 화렴인데 기차 여행도 할 거고 정말 멋있는 거 많은 곳이니까 제멋게 한번 여행해보자 알았지?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첫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저희가 갈 곳이 화렴이라는 곳인데 자연경관이 정말 뛰어난 곳이라 맘껏 즐기다 오려고요 그래서 아빠가 어제 나은이 뭐 나은이 챙기고 싶은 거 다 챙겨보라고 했잖아 나은이는 뭐 어머나 아 거누 거 아 거누 거 이거 챙기겠구나 나밖에 없다 진짜 스파이더맨 그리고 또 뭐 챙겼어? 제미 어? 거미 아닙니까? 으응 왜 안 놀아 아니야 아빤 싫어 어 싫어 어 싫어 아 진짜 손 많아요 움직였다 움직였다 움직이면 또 뭐예요? 뭐예요? 스티커 스티커 좋아하죠 맞아 맞아 저 작은 가방에서 저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진짜 가방이네요 뭐예요? 거누 가져온 거예요 거누가 챙겼어? 줄자는 왜 가져와요? 별로 여행이 필요 없을 거 같은데 그거는 이거 다 필요한 거야 진짜로? 그래 다 필요하다고 꼼꼼해요 아빠가 나은이 믿고 다 챙겨가본다 우선은 차 넣어 오 어 베틀린은 언제나 배고프죠? 엄청 먹고 싶나봐 어 윌리엄 손 발 다 들었어 헛까지 들었어, 헛도 들었어. 알았어, 알았어. 인정, 너도 밥 먹어. 배고파? 불판이 있는 거 보니까. 고기인데? 그쵸, 고깃집 같은데. 설레, 설레. 아빠, 나 뭐 받아? 소고기 말이. 소고기 말이? 소고기 말이. 두 개 더 먹어? 고기. 소울은 말이라고 생각했구나. 말도 먹고 소제도 먹고 밥을 얹자. 야채를 말아서 먹는 거야. 아니야. 맛있겠다. 냄새 냄새 나? 아 오는 냄새가 나는구나 거기 냄새 나? 응 진짜야? 너 진짜 개코야 개코 개코 개코는 뭐야? 냄새 잘 맡은 사람 개코라고 해 강아지들은 냄새 잘 맡아 엄마 네 엄마가 개코야 엄마가 개였어 가끔 고래도 있어 근데 모든 엄마들은 개코죠 왜 그래? 언제 와? 그래 가상 확인해봐 왜 이렇게 안 올까? 학종이랑 같이 가자 낯선 길을 찾아면서 그러니까 아가 어디 가는 거야? 글쎄요 어디 갔을까? 냄새를 따라가는 건데 어디예요? 뭐 본 거지? 말고 있었어 소고기 말고 있어요 아이고 아 직접 이렇게 말고 계신 거예요? 다리에 있으면 금방 가서 놔줄게 이렇게 많은데 시간 걸리거든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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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밖에 또 인사도 하고 어머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가 아가 Dept 아 진짜 아가 오켜라 아봐야! 문털이 어딨나? 책상 위에 있나? 아이고 이번엔 또 형이 동생을 찾아. 아봐야! 숨어 숨어 또. 요거 뭐지? 또 뭘 봤어요? 앤트리 뭐예요? 나 줄 수 있잖아. SNS에 올린 옥뉴스를 서비스로 준다는 글을 봤어요. 근데 지금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아가베 팡팡이에요. 나 너무 잘해. 그치? 이거 편지 줄 거야. 앤트리! 아가야 이거 편지야, 편지. 아가베 팡팡이 빠졌어. 벤틸리 사진을 SNS에 올리면 음료수를 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이뻐. 저기에 붙인 게 뭐야? 편지예요, 편지. 진짜? 아세요? 아이고 먹어봐봐. 아, 이쁘다. 아빠 아가 찾아왔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붙였어? 그거 편지야, 편지. 야 이거 누구한테 순 편지인 줄 알아? 손님들한테 손 메시지랑 갖다 놔야 돼. 다시 붙여주세요. 아니 편지인데. 그 자리에 갖다 놔야죠. 아 있던 자리에. 아이고. 착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아이고. 이게 안 보여. 우리 똑똑한 일리형. 앉아. 아빠. 아빠 앉아. 앉았어. 와. 서로 너무 챙긴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오 야 고기 왔네. 아 나 왔어. 아 나 왔어. 오 고기 색깔 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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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생겼지. 아 떨떨 마였네. 맛있게 생겼지? 아 떨떨 마였네. 아 떨떨. 아 떨떨. 아 떨떨. 떨떨어 한데요? 빨리 구워달라고? 응 빨리 구워할게 아우 답답해 아우 빨리 먹고 싶은데 배틀린 저거 기다리기 힘든 거야 아니야 얼려? 응 아하 그만 그만 적당히 해 빨리 구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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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기 힘드니까 빨리 하나 더? 응 더 더 더? 파일? 파일 알았어 그렇게 좋아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빨리 구워 파이팅 기다리기 너무 귀여워 저기 고기가 얇아서 빨리 구워질 것 같은데 안에 제풀도 입어야 되니까 빨리 안 구워지나 봐요 안 구워지나 봐요 먹자고? 안 구워지나 봐요 안 구워지나 봐요 저기 안에 이제 부추 깻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쫄깃해요 그렇죠? 혹은 또 아삭하고 이런 맛이 있거든요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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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저 벨 금앞 먹으면 안 돼 아 expected 뜨거워 먹기 전에 한번 보고 complètement 맛있을까 Ross 환상이 맛있죠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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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먹기 싫다. 벤틀리 먹고 있으면 진짜 모든 게 다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맛있지? 윌리엄은 왜 이렇게 시큰들 같지? 나 못 먹고 가서 먹어. 아니, 먹을 수 있어. 너 못 먹을 거 없어. 아니, 야채가 싫다. 아이들은 채소가 또 싫을 수 있어요. 난 이거 조개 있는 거 싫어. 고기, 고기, 고기. 고기만 좋아. 맛있다. 고기만 먹을 거야. 그런 식으로arp. 거기로 먹을 거야. 고기만 carved then.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잠시로, rijang. 됐다. 알았어, 알았어. 야, 한쪽은 계약 달라고 하고 한쪽은 편식하고. 못게. 아빠, 나 치즈 먹을래. 야, 아빠같이 숨다니네. 왜 이렇게 힘들어. 치즈 먹을 거야. 치즈만 먹으면 안 돼. 치즈만 먹을 거야. 편식하면 안 되는데. 저 아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샘아파는 어떻게 해야지 궁금하다. 약을 가렸어요. 치즈로. 저렇게 보면 치즈랑 고기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과연 넘어갈까요? 먹을까요? 한 번 먹어봐. 한 번 먹어봐. 한 번 먹어봐. 일단 이렇게 씹어, 씹어. 씹으면 다를 거야. 맛있을 거야. 아, 알아버렸어. 먹어봐, 먹어봐. 진짜 먹어봐. 앙, 앙, 앙 이렇게 봐. 아빠. 응. 조금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그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먹어보면 맛있어. 그렇게 트라이 해보는 거야. 아빠. 고마워. 봐봐. 응? 역시 샘아빠. 아이, 담명해요. 좋은 아빠.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맛있지? 사고. 어, 샘치지. 샘을 먹어요? 하하하하. 그릇 빼고 다 먹는 것 같아, 진짜. 그래, 구운 거 먹어봐. 아이고, 이뻐라. 오늘도 머클리가 이기네요. 밥 먹고 싶어? 그래. 고기 배 따로 있고 밥 배 따로. 뭘 저기다가 붓는 거예요? 저기 고기 기름도 살짝 나와있고. 어머머. 마리마리. 숟가락으로. 숟가락 어딨어? 숟가락으로 먹어. 알았지? 양이 떠지는 게 부족해. 뭘 보는 거예요, 둘? 뭐 갈래요? 숟가락 아니고,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퍼져. 이렇게 퍼져. 벤틀리 스케일이면 진짜 이해가 가요. 아빠 너무 당황했어. 이거 해서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나 이런 친구 처음 봤어. 이거? 이거 알려줘? 오케이. 여기. 아, 이거 브로콜리 다시. 오케이. 아니, 브로콜리를 저렇게 달라고 하면 안 돼. 어디서. 저걸 어떻게 먹어, 근데? 입에 안 들어가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연습하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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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먹네, 저걸. 진짜. 아, 대단하다. 너는 진짜. 너무 커, 너. 진짜 대단하다. 한입만 아니라. 진짜. 1인자야. 대박이야. 숟가락 말고 아빠 니 거. 진짜 들고 다닐게. 대만으로 출발하는 건너 파블리를 만나볼까요? 건우야. 봐봐. 봐봐. 우리 지금 공항 가는 줄인데. 어, 거기야. 맞아. 비행기야. 우리 손 잡아. 아빠 손 잡아. 오케이. 천천히 가자. 우리 여행 성공할 수 있지? 어. 성공할 수 있지? 예스. 야. 네. 지금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네. 주 아빠 제일 신났어요. 항상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아빠들이 제일 바빠요, 사내고. 아유, 귀여워. 누나가 저렇게 챙겨주는 거 봐. 고마워해. 그러니까요. 누나 고마워해. 자. 고마워해. 누나 고마워해. 음. 어머, 저거. 어머. 저거. 어머. 엄마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이 진짜. 아빠는 애기 아니라서 안 좋은 거야. 아빠는 안 좋은데. 아빠는 애기 아니라서 안 좋은 거야? 응. 아빠도 애기인데? 가다. 이제 뜬다. 비행기 뜬다. 간다, 간다, 간다. 오케이. 간다. 그럼, 레츠 고. 이야. 너무 좋아지는 거야. 맞지? 기분 좋아졌지? 아이고, 챙겨주는 거 봐. 기부를 열심히 했거든. 안녕하세요. 니하옹. 안녕하세요. 니하옹. 바이바이 할 때 또 만나요는? 쨔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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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가. 가서 이제 뭐 간단한 인사할 정도 가르쳐주는 거 같아. 알라. 우리 나은이 4개국어 가능하거든요. 한국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어, 여어, 독일어까지 하는데. 이번에 중국어까지 하면 5개국어네요. 이야, 나블리 활약 기대되는데요. 가자. 대만 왔다. 타이완. 우리 이제 도착. 도착했어요. 금방 온다. 그치? 금방 오는데. 금방 오네요. 택시 어디로 타야 되지? 저기다. 저기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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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혜민이 나와서 또 나은이가. 또 볼게요. 또 기다려 기다려. 어?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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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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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이거. 네. 화이트 맘. 꼭 저래. 저래? 어? 지리상신은 시몬딩. 오? 아 목적지를 얘기하면 쪽신을 안내를 해주네요.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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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워샹친. 시몬딩. 어 시몬딩. 오케이. 시몬딩. 예이이. 또 이 집 셋째만 신났어요. 레이라. 얘들아 예이 5, 6 I'm from Korea Yeah, I'm first time travel with Yeah, travel with 1, 2, 3, 4 Are you movie star? Are you movie star? Yeah, I'm movie star I look so movie star, right? Actor? Actor? Yeah Yeah Okay, I'm movie star I'm movie star 10 years later I'll try to do this Do you want to d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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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ungry Do you want to do this? I'm hungry There are two Those two Two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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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깨물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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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채기! 어 깜짝이야! 아 나 갑자기 해가지고 걸린 줄 알았잖아! 왜 걸린 줄 알았잖아! 급하게 먹길래! 아 깜짝 놀랐잖아! 나 너무 놀라는데 하나만 가볼게요! 이제 밖에 보인다! 오! 밖에 보이지! 이게 시작이야! 우리 여행이 시작이야! 신이 넝! 신났어! 신났어! 오! 안녕하세요! 빨라 누나한테 이름 안 되시지 오케이, 오케이, 앉아, 앉아 미안해, 사과해 너무 예뻐 애들 왜 이렇게 예뻐요? 누나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too I love you 어떻게 잘 안 써야 돼 예뻐요? 우리는 다 왔어 나은아, 우리가 갈 곳이 한국의 명동 같은 곳이야, 명동 나은아, 내리자 바이바이, 쨔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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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행기에서 착각되었는데 가로하네 내가 이거 이거 아빠한테 안녕하세요 타이완 왔어요 유튜버예요? 나은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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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습니다 박주호, 박나은, 박건우 오늘은 대한민국으로 보여줄게요 시작해볼까요? 네 아, 훨씬 잘하네 여기 핫플리예요 핫플리 좋겠지? 여기 알아본 거죠? 뭐야? 나은이 이름까지 알아요? 아니야 아빠가 말한 곳 여기야, 여기 우와 건나파블리가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언론에서도 유목이 집중됐는데요 대만을 뜨겁게 달군 건나파블리의 첫 해외여행 나은아, 멋있다, 안 멋있어 맛있어 건누은 토스트를 무슨 갈비뼈가 먹는 것처럼 먹어 현지 느낌을 그대로 살린 먹방은 기본, 엄지척을 부르는 건나블리 취향저격 토스트들까지 맛있지? 아빠 우와 우와 원숭이 운 좋으면 볼 수 있다는데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던 그때 넘사벽, 언어의 장벽부터 아, 진짜 무서워 고소복꽃증까지 험난한 여행이 닥쳐왔는데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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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지마, 끊지마 끊지마, 끊지마 우리 기차 못 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기차를 놓칠 위기에 처해진 건나파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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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빠, 빨리, 빨리 왜 이렇게 안 불려, 이거 기차 간다 과연 이 여행 이대로 괜찮을까요? 새 расп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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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俺がなかよ。 俺がなかよ。